약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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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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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어디로 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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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 피피. 저기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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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버렸어. 어? 하나, 둘, 어? 왜 두 개지? 어? 이런,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나? 어? 하나네? 그럼 그렇지. 그래, 나도 봤어. 근데 잠깐 딴 데 보는 사이에 사라져버렸어. 우리도 봤어. 깡충깡충 뛰어갔어, 뛰어갔어. 안녕, 얘들아. 슬리드, 봤어, 봤어? 뛰어가리는 양덩이. 이상하다. 나도 본 것 같은데 그건 뛰어다니지 않던걸. 피곤해서 잘못 본 줄 알았지. 어떻게 생겼는데, 살리? 그게 파란색이고 손잡이가 있었어. 아, 맞다. 저기, 저 양덩이처럼 생겼어. 도망간다, 도망가! 빨리 잡으러 가자. 그러자. 잡았다. 잡았다. 조심해. 조심해. 거기서 꿈쩍 마. 얍! 얍! 우와! 빌어. 우리도 들었어. 뛰어다닌다는 양덩이 맞지? 걱정 마. 우리가 잡아주지. 이얍! 뭐 잡을 방법이 있는 거야? 집까지 따라가는 거지. 양덩이 뒤를 쫓아가서 잡는 거야. 우리의 비밀무기로. 짜잔! 우와! 맞지, 맞지? 자, 가자! 이쪽으로! 어? 여기야.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근처에 있을 거야. 다들 몰랐어. 아주 많이 위험할지도 몰라. 천천히. 천천히. 걸렸어. 비켜. 비비 나가신다? 걱정 마. 걱정 마. 조심해 스노우 볼네 양동이야 어서 피해 얼음망을 없애주면 내가 바로 잡을게 알았지 스노우 볼네? 알았어 조심해 잡았다 괴물이다 괴물이다 괴구리 우리가 잡자 말로 말로 아! 양동이가 있잖아! 가자!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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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구! 빗바꾸! 바닥이 더러워졌잖아! 이럴 때 필요한 건 뭘까요? 맞아요! 바로 양동이와 걸레예요! 양동이는 걸레와 함께 멋진 일을 할 수 있어요! 더러워진 바닥을 마법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주죠! 어? 어딜 가는 거지? 우리 따라가 봐요! 빗바꾸 비 모래삽을 이용해서 양동이에 모래를 담고 있어요! 뭘 하려는 걸까요? 아하! 모래성을 만들려는 거였어요! 양동이가 모래삽과 함께 멋진 성을 만들어냈네요! 양동이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둥 둥 둥! 양동이에서 신나는 소리가 나는데요! 양동이에서 신나는 소리가 나요! 빗의 양동이는 댕댕댕! 밥의 양동이는 탕탕탕! 부베 양동이는 퉁퉁퉁! 우와! 양동이가 정말 훌륭한 악기가 되었어요! 빗밥부베 양동이 공연을 좀 더 감상해볼까요? 우와! 친구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었나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들 안녕!